그러니까 강렬한 후렴구를 반복,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탁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고 따라 부르도록 하게 만들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노래인데 안무도 중독성이 강해요. 효윤씨 잠깐만 나오실래요? 그러면 다른 멤버들도 다 춤을 잘 추지만 효윤씨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지지지의 발 동작 있잖아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안무? 개다리 춤. 누가 만든 거예요? 안무하시는 분이 만든 거예요? 안무가 선생님께서. 딱 그 안무를 제안 받았을 때 이 노래는 이 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요. 저희는 개다리 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시고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이동하는 이게 이동하는 안무였거든요. 이동하는 게 이제 가자 이렇게 하는 건데 딱 이제 저희도 딱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다리 춤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춤을 출 때, 개다리 춤을 출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나요? 확 확 꺾어야 하는 이게 긴 다리 춤이 되게 유리하긴 한데 하나 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저는 다시 했어요. 아니 저는 저는요. 저는 다리 동작 움직이면 이거밖에 못해요. 다시 그래요. 비슷해요. 얼추 비슷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뒷꿈치가 아닌데 이거는 앞꿈치. 앞꿈치. 아 뒷꿈치 아니라 앞꿈치.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소녀시대 노래를 들으면 다 좋아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그룹은 너무 깜찍하고 앙증맞게 하려고 너무 좀 과잉으로 춤을 추고 애쓰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 무대를 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정해진 포즈나 이렇게 표정보다 저희는 그냥 마냥 신나서 웃으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신나는 그 마음 그대로 무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도 하지만 반대로 아 쟤는 정말 즐거워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웃고 있어요. 근데 9개월 만에 컴백을 했죠? 네. 9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그룹들도 많이 나오고 활동들 많이 있는데 제시카 어때요? 좀 잊혀질까 봐 좀 초조하고 두렵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가 준비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희가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저희를 잊어버렸으면 어떡하지? 저희를 기억해 주실까? 하고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선곡하는데 많이 생각도 많이 하고 더 신중했었어요. 어땠어요? 혹시 9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는 연습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룹들은 막 앞서가고 있고 막 인기를 얻고 있으면 속으로 저것들 저것들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막 칼을 갈고 이랬나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이를 갈고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뭐 그 마음이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쥐를 나올 때 되게 신중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뭐 쥐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갔을 때 다른 곳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뭐 노래, 춤 같은 것도 더 열심히 준비했어야 했고 너무 속상했던 건 이제 연말에 이제 가요대 축제였잖아요. 축제 분위기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에는 특히나 정말 가요계 그런 톱 최고의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무대를 꾸미셨어요. 근데 너무 속상했던 게 그분들 사이에서 저희도 같이 공연을 하고 싶었고 또 막 하고 저희들이 무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우 내가 우리가 그래서 볼 때가 아닌데 지금 저기 나와서. 나가서 막 지지지지지지지지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야, 미지가 완전히. 네, 그래서 막 그래서 어떤 마음이 왔냐면 2008년 연말에 2009년 연말 시상식을 준비하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막 아이디어 좀 내봐. 내년에는 뭐가 유행할까? 이러면서 집에서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녀시대가 G라는 노래로 얼마나 국민적인 사랑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 이전에는 소녀시대를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원더걸스처럼 노바디, 텔미 이런 노래, 국민적인 노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좀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는 왜 이런 그런 노래가 없을까라고 바람을 가져본 적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노래가 히트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아닙니다. 너네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음악 색깔이라는 게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천천히 천천히 차근차근 보여드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리 앞서 나갈 필요는 없고 차근차근 처음에는 굉장히 소녀스러운 음악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음악을 보면 좀 더 세련되고 성숙된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욕심보다 차근차근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알아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막 폭발적으로 알아봐주시거든요, 이 정도는. 지금 한 포털 사이트에서요. 소녀시대 이미지 등록건수가 무려 55만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다른 그룹들을 보면 15만건, 10만건 거의 압도적이에요, 소녀시대가. 인원수가 많았는데. 인원수가 많아서. 인원수가 많아요. 인원수가 많아요. 인원수가 많아요. 보통 걸그룹 인원에서 곱하기 4 정도 하면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18인조가 나오면 110만건 이런 겁니다. 인원수 비율 꼭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합니다. 그런데 인기 요인을 보면 아주 율동이나 가창력도 있고 율동도 아주 좋고 또 아주 자연스러운 또 옆에 있는 우리 여동생 같고 친구 같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소녀시대인데 본인은 서현 양을 제외한 지금 고등학생이니까요. 나머지 멤버들에게 여쭤볼게요. 본인은 소녀라고 생각하세요? 숙녀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10대를 소녀라고 하잖아요. 20살이 넘어오면 숙녀인데 그냥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를 셋 하면. 그런데 눈치 박으면서 들지 마시고. 저희 눈 감고 할게요. 뭐 시키지 않는데 잘하시네요. 저는 더 좋죠. 눈 감으시나 뜨나 하여튼 자신 있게 들어주셔야 돼요. 결정했어요? 네. 본인이 소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데 티파니. 소녀. 제가 말했잖아요. 소녀는 10대고 숙녀는 이제 성인이 넘은 숙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소녀라고 생각해요? 소녀시대를 하면서 더 느낀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더 여성스러워지고 싶고 성숙해지고 싶은 것을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어요. 한때.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직도 저희는 배우는 게 너무나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제 자신이. 지금 봐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녀라는 게 더 강하게. 나이는 성인이 됐지만 마음은 소녀이다. 그게 소녀시대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룹이 10년, 15년 뒤에. 네. 뭐 주부시대. 또는 뭐. 주문시대. 아니에요. 성인시대. 아니에요. 성인시대. 성인시대.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소녀의 마음을 갖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저희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만 구조할 수 없으니. 하시는데.